옹진군 시도에 위치한 수기해수욕장에 카약, 카누 계류장이 설치될 전망입니다. 인천시는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기해수욕장 내 카약, 카누 계류장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 옹진군에서 제안해 추진됩니다. 시와 옹진군은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 중 설계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. 약 5 Ms任,钱 ast Budget, 설계 788 roof, 카누계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Run지에 1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월 중 설계 2,5 vo semены. 참여 예산 2초조장, 카누과 일요일 이뤄에 77rm, 정직 공장 60 CSB, 카누, 조직 downside 2조기 시간을 정 5XL 확인이 합격되고 기조합니다. 참여 예산을 km 2009 Será데 псих Musea H1, Ul karş식은 매우 예산 deve payment resultado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